어머? 너... 내꺼 할래? 아아... 오늘 흥마 오늘 황금전설 찍고 싶은데 아니 황금영어... 아홉... 아홉 번만 더 이기면 되거든요? 에에에엥? 얼마 안 남았어 넵지! 후 상대노스! 넵지! 휘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잉 베이아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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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으 수액은 좋아요 아휴 수액은 좋아요 베이아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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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. 아아... 진짜 족같다 오늘 왜 이러냐? 하아... 베이아엥 어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? 난 왜 이길 방법이 안 보이냐 이거 진짜 어떻게 얘기지? 방법이 안 보인대요? 컨트롤이잖아 컨트롤이면 죽기 싸움 가야 되는데 그 중량에 죽기가 없어 아 룬 잃은 거 써주세요 아 저 미무라고 새끼 저거 아 지금 물만 드 먹었는데 이제야 좀 정신이 차려지네 아 배가 너무 고팠어 도시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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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